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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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 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난 아침에 눈 뜨면 네가 제일 먼저 생각하나 내 자는 모습을 한번 볼래요? 이렇게 켜놓고 잘 테니까 내 자는 모습을 한번 볼래요? 이렇게 켜놓고 잘 테니까 뭐뭐냐 이거 왜 좋지 여기 봐 원호씨 내 옆에 누워있어도 될까 오세요 여기 이렇게 밤이 되네 내 자는 모습을 내 자는 모습을 그러면은 대신에 절대 안나가고 계속 보고 있어야지 그게 약간 복권이요 빨리 일어나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내 자는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켜고